자, 아무튼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 시간에 개같은 소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비하 논란 일어난 U20 청소년 대표 출신 선수 같은 축구 선수고 손흥민보다 한참 후배인데 그놈의 손흥민 제발요. 네, 기사님 말이 다 맞아요. 중앙대학교 소속이고 전북의 이적 예정인 최희원 선수라고 합니다. 상황 봐서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손흥민 얘기하니 몰래 촬영까지 해가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고 그런데 그놈의 손흥민, 뭔가 너무 동떨어진 이 계열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웃길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떤 너스레를 떤 거야. 그냥 아휴, 그놈의 뭐, 그놈의 감스트 아휴, 뭐 그놈의 저 뭐 양팡 아휴, 뭐 알겠어요. 이렇게 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장난으로. 그런데 우리는 인방 감성이니까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다고 쳐. 그런데 이 축구 선수는 좀 아니지 않나. 스포츠 계열은. 네, 기사님 말이 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웃음 표시까지 한 거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왜 올린 거야. 기사님 얘기하는 걸. 이게 재밌나? 이러면 이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인성 논란이 일겠죠. 아무래도. 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배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너도 나중에 국대 가고 뭐 하고 하고 하면 분명히 한 번쯤 얼굴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아마 폭탄 세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욕을 좀 처먹을만 하네요. 이 친구 몇 살이죠? 저 보니까. 안 나오네. 넘어갑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네이버 검색이 안 뜯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PC방에서 찍힌 한 장의 짜리인데 이명박 VS 박정희 멸망전이래. 예. 이 패스를 좀 해야 하지 않으십니까? 예. 박정희. 좀 느낌 있네요. 결혼에 대한 지식인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라. 내가 늙어서까지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일시적일 뿐이다. 니체. 프리드 니체가 가장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이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 이분이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되게 센 말을 많이 했네요. 예. 다음. 결혼이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한사코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몽테뉴. 근데 이런 분들이 지식인이니까 결혼한 결혼만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 걸려있는 것은 없다. 결혼 생활은 참다운 뜻에서 연애의 시작이다. 뭐래. 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어쨌든 결혼하라. 만일 그대가 선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아주 행복할 것이고 그대가 악한 아내를 얻는다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여자를 가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자나 남자를 성공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여자나 모두 실패한 결혼의 희생양이 된다. 금전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 없고 연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리. 대체적으로 그 이 시대 때 살았던 지식인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돌려가기를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저는 어쨌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뭐 결혼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가 최악일 때 함께 해준 사람만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오고 남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 남자가 다 잃었어. 성공을 하면 그때 진심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약간 못해 보여.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얘보다 훨씬 괜찮은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얘가 존네 못나 보여. 내가 못 나가고 내가 힘들 때 나랑 함께 해준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남자들이 있어요. 의리를 지킨다 그래야 되나. 남녀관계에도 분명히 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의리를 지키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추신수 선수.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있죠. 허각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해 존나 많이 하는 게 진짜 불쌍해요. 허각 씨는.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허각 피는 못 썩여. 붕어빵 두 아들 달란한 일상. 이러고 이제 기사가 떴잖아. 그냥 여느 가장의 모습이야. 여느 이제 잘 사는 스타의 가정적인 그런 모습이야. 근데 댓글을 보면 이래. 난 아직도 슈스케 본선 때 눈물 흘리며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여친 얼굴 잊혀지지 않는다. 애는 크게 정이 안 간다. 남녀가 만나 이별할 수 있지만 시기가 뜨자마자 아닌 듯 대가는 분명히 있을 듯 안 닮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쓰는 건데 안 좋은 댓글들이 왜 달리냐. 존내 불쌍한 게 허각. 여러분 허각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난 이거 유튜브 영상에다 올리면서 허각 씨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해주면 좋겠네요. 그냥 한 말이고요. 허각이 슈스케 우승하고 떴어요. 무명 시절에 내조했던 전여친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허각 씨한테는 사실 신뢰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팩트를 찝어드리자면 전여친이랑 사귄 기간은 슈스케 한 달 전에 만난 사이였고 스케줄이 바빠져갖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져갖고 이발하면서 헤어졌는데 현 아내는 얼마나 연애 기간이 있었느냐. 2012년 2월부터 현 여친을 만나서 2013년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2010년 2월에 사귀어서 그 연애에 헤어진 거야. 이 기간은 사실 뒷바라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수준이에요. 뒷바라지라는 게 뭐 국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뒷바라지라는 것은 군대 정도, 군대 기간 그 이상 정말 3년, 4년 정도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뒷바라지라는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결혼을 하신 거야. 다음 여자친구분 만나셔가지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생활을 진짜 길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해요. 사실 허각 씨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사고친 것도 없고 아 사고친 거 하나 있긴 있네요. 해피투게더 나왔고 뭐 햄버거를 몇 십 개를 먹었대. 그럼 그런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좀 에바였지. 햄버거 무슨 30세트를 먹었대. 저는 햄버거 세트 두 개도 못 먹어요. 저는 햄버거 세트 하나에다가 햄버거 단품 하나 그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예, 진짜로. 레알로다가. 저렇게 많이 안 먹어요. 자주 먹지. 요즘 인터넷 강... 인강 회사 광고 모델들이라고 합니다. 대성학원 모델 신혜은 씨라 그러네요. 근데 이분 이쁘시네. 아무튼 신혜은 씨. 매력 있으시네. 참하게 생겼네. 다음 스카이 에듀 모델이에요. 주예지 씨인데요. 피부 진짜 좋으시네. 자, 이제 메가스토... 아... 어떤 학원이야? 당신이 당신이 최고야?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코코까까? 테슬라 신차 근황이랍니다. 테슬라 신차 근황. 최근에 이거 이거 그... 트럭을 만들어갖고 냈는데 테슬라 사장이 트럭을 맨 처음에 내가 정말 획기적인 트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트럭을 만들어서 신차를 홍보를 했는데 이걸 이 모델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따왔느냐 그 블레이드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SF 사이버펑크 그런 영화거든요. 굉장히 명작입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블레이드러너라는 영화를 보고 영감이 떠올라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야무진 자동차를 좀 선보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놨는데 이 시연의 장에서 나온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심했어요. 어쨌건 튼튼하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차가 나오자마자 우리 차 튼튼해 하고 오한마로 이 차 겉에 부분을 꽝꽝 때려요. 네. 야무지게 때려요. 차 문은 진짜 찌그러지는 거나 그런 게 없어. 오 내구성 죽이네. 사이버펑크틱한 외관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딴딴한 차체 방탄 성능을 세일즈 포인트로 잡았다고 합니다. 공개 당시 유리창이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쇠 담아로 그냥 유리창에다가 야무지게 던졌어요. 근데 두 번이나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거 깨지고 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좀 무마시키려고 아 너무 세게 던졌나보네 해가지고 관중석에서 이제 다 웃었는데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정말 싸늘했어요. 또 깨져버렸거든. 두 번 다. 어쨌건 뚫리진 않았네. 이러면서 넘어간 거야. 어어 그래요. 어쨌건 뚫리진 않았네. 어어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사실 이 디자인 맨 처음에 보자마자 족구리다고 생각을 했거든.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겟. 떡락을 합니다. 아주 그냥.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 괜찮아요. 가격은 좀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이 차의 가격이 불과 4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해.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연비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쳐보셔 한번 봐보십시오.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주작 역지사지. 요즘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블락비 그 친구. 어느 날 SNS에다가 언급을 합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처럼 나도 음원주작 사재기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응? 난 노랜 좋던데. 난 노랜 좋던데. 노랜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랜 좋지충. 노랜 좋던데충. 그걸로 이제 빗대어서 이제 얘기한 자료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만든 제작사에서 멜론 스트리밍을 조작을 돌린다. 이 애니 주제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멜론 순위가 1등부터 10등까지 죄다 이 애니 노래가 나와요. 멜론 차트를 이딴 식으로 애니메이션 노래로 도배를 시켜버렸어요. 당연히 커뮤니티마다 순위 주작 X같네. X같은 노래냐? X발. 이러겠지. 근데 거기에 댓글로 난입을 해서. 솔직히 노래는 좋지 않음. 내다 10. 뭐야 이 10독새끼는. 자꾸 주작주작하는데 아이돌 스트리밍 주작이니만 주작아님. 얘가 다 할게 뭐임. 아이 깜짝이야. 이런다고 생각해봐라. X같지 않겠냐. 너희들이 듣기 좋은 노래면 다른 좋은 노래를 순위권 아래로 쳐박고 조작해서 상위권에 올려놔도 되는 거냐? 이게 무슨 패악질이냐. 다들 차트 주작 사재기의 X같아 하고 있는데 니가 듣기 좋으면 분위기 씹창 내지 말고 조용히 그냥 파묻혀서 혼자서 귓구녕에다가 때려박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비유는 잘못됐어. 왜냐. 차트에 있는 노래들 들어보면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R&B면 R&B. 노래 장르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든 곡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 주작하는 노래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차트 주작하는 노래가 아이돌 노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애니 10독 노래들이 존나 많아봐. 그러면 반발이 있겠지. 근데 그 장르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냈으니까. 곡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차트에 올렸느냐. 이게 중점적인 거지. 자꾸 곡이 좋아. 아니? 야, 곡은 좋던데? 야, 이게 노래 좋던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재기 논란이 일었을 때 내가 듣는 팔이 안으로 굽지 마시고 조금만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 개논리인 게 아이돌 팬덤들이 스밍하는 거를 하루 종일 1위권에 갖다 놓는 거 보면 그것도 족같다. 맞지, 맞지. 그것도 맞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이돌 노래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아이돌 노래가 아이돌이 정규 앨범을 냈는데 1위부터 8위까지 그 아이돌 노래예요. 쫘라라락 줄 세우기를 했어. 그거는 팬들이 이뤄낸 성과야. 팬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우리 오빠들 위해서. 족같지. 근데 어쨌건 그건 팬심으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잖아.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노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어쨌건 사재기로 한 거잖아. 나도 내 취향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 오빠 차트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올려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 내 귀에는 듣기가.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의 정말 깨끗함을 위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꼬꼬 깎아. 송가인을 찍어누른 50대 인기곡. 윤민수, 장혜진의 수리문제야. 이제 사실 뭐 데이터 올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보면은 이런 것들 문제라는 거죠. 50대 인기곡. 사실 지금 송가인이 중장년층의 아이유거든요. 아니 아니 아이유가 뭐야. 아이유 그 이상이야. 중장년층에게는 지금 송가인은 끝났어. 끝났어. 진짜 끝이야. 더 이상이 없어 그냥. 없어 없어. 유일무이. 근데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윤민수, 장혜진 수리문제야. 그리고 벤의 헤어져줘서 고마워. 50대 남자들이 많이 듣는 곡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야.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수들에게 해명을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수들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죠. 에? 이건 왜 안 되죠?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난 참 이 사재기라는 게 되게 힘든 부분 같아. 이제 의혹을 풀어내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풀어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더 다루고 싶네요. 그 전에도 이제 사재기 논란이 있었을 때 박경은 기존의 가수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명을 언급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진 거죠. 로꼬 노래 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이제 화제성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돈으로 뭐든 사재끼지. 조작이 가능해. 이 대목이 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재기하는 걸 작업이라 부른데. 난 궁금해. 그들도 나처럼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공정하게 니들이 올라갔느냐. 이걸 이제 랩 가사로 풀어낸 거죠. 로꼬는 참 멋있는 어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기리보이 노래 중에 플렉스라는 곡에 이제 이게 멜론 21등으로 올라갔죠. 기계 안 썼성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 까는 거예요. 그리고 딩고 이 동영상에다가 자기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영상을 찍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원 차트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조작해서 이제 1등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웃죠. 뭔가 알지 않으면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음원 사재기 같은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린 돈이 없어서. 돈 많이 벌어서 사재기 시스템을 없앨게요. 굉장히 좀 멋있는 이 부분도 이제 대목이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기리보이는 볼 때마다 참 그 지디 같아. 근데 좀 중국 지디 같아. 대도서관 씨도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죠. 뭐야? 얜 누군데 지금 1등이야? 트와이스 노래를 이제 틀어버리죠. 이상한 노래가 1등을 하고 있길래. 바이러스인가 해서 다른 노래 틀었어요. 바이러스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이제 쇼이었죠. 쇼. 사재기 의혹을 가장 타격이 컸던 가수들이 이 3명이에요. 우디, 닐로, 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디서 손도 안 대고 닐로 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돌려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BJ 생활 접으셨지만 앰블랙 시절 앰블랙 멤버였던 지오 님. 네 지오 님이 얘기를 또 풀어놓은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MC 더 맥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노래를 가지고 응 너 노래는 클럽에서 안 나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JYP를 비롯한 당시 3사 SMYG JYP 플러스 스타 제구까지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윤종신 씨가 이제 저 라디오 스타 관두시기 전에 SNS로 이제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음원 사재기를 겨냥한 듯 겨냥한 게 아닌 듯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차트는 현상의 반영인데 차트가 현상을 만드니 차트에 어떻게건 올리는 게 목표가 돼버렸다. 라고 이제 아주 점잖게 글을 잘 쓰셨어요. 이건 참 가사를 잘 만드셔서 그런지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아 그리고 임창정 씨 나창정이라는 고정 닉네임을 쓰세요. DC인사이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임창정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한국 만들 때마다 나 모르는 그 어떤 대중들 생각해본 적 없다.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바보 같은 니들이 오늘처럼 웃고 떠돌 수 있겠지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난 그거면 된다. 난 그거면 죽기 직전까지 핸드폰에다가 멜로디 가서 남길 거다. 고맙다 너무나. 이 씨발넘들아? 알아들었음 이제 들어들가. 바쁠 텐데 돌아다녀 이 씨발넘아. 그리고 음원사재기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면 그거 당분간 없어지겠지.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엄청난 네임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앨범으로 차트에서 쓸러내려간 창정이요. 충격적이었죠. 100위권에도 못 들었어요. 사재기를 안 했는데 100위권에 못 들었습니다. 저 업계 사람들이 이제 그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뭐 제가 뭐 가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저희 작곡가랑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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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사재기는 있었던 걸로. 저도 이제 뭐 들은 것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들은 것만으로는 뭐 제가 뭐 이런 게 있다 없다고 얘기할 그건 아니니까. 남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온 내용이니까 확실한 정황이 없죠. 이제 저격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꼬리를 내렸어요. 박경이가. 페북 반응이 좀 싸늘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그래도 노래는 좋던데. 노래는 좋던데 충. 근데 이거는 너무 인격적인 모독이라서 저는 사실 박경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 나는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경 노래보다 좋음 인정?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유튜브 댓글마냥 본질을 흐리는 이런 병신 같은 댓글에 좋아요 쳐 누르는 수준. 난 이걸 보고 참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언저리 때 나이들 중에서 꽤나 생각 없는 대가리 똥들은 새끼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질을 못 보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 박경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실명을 언급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대책 없이 사과해놓고 나중에 소속사에서 무만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지금 박경 쪽에서도 칼을 들었거든요. 이게 이 과정이 되게 더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박경도 별로 응원하지 않지만 이런 소식들을 접했을 때 이런 수준대가리 낮은 이 일부의 대중이라 해야 되나? 이 새끼들은 참 병신들 같아요. 거기다가 수준 낮은 인신공격 하는 수준. 지코 없이 솔로 냈다가 탑 100에도 못 들어가서 현타했나 보네.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좀 기업 앞잡이하는 그런 새끼들이에요. 대기업 같은 데서 잘못하거나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막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스스로 노예화 돼가지고 약간 이런 새끼들. 난 이런 새끼들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어져야 되는 적패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응대를 한다. 루머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실명을 언급한 부분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에 관한 법적 책임과 과정은 성실하게 받을 것이다. 허나 그와 별개로 가역의 사재계 의혹으로 인해 서로 불신하게 되므로 진실을 위해 나도 변호사 선임에서 맞대응할 것이다. 입니다. 세 줄 요약하자면. 근데 재밌네. 진행시켜. 이게 우리는 이제 뭐 팝콘 먹는 입장이겠지만 당사자들은 외나무 다리거든요. 이게 왜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박경희 밝혀내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스스로 인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못 밝혀내거든요. 이게 왜냐. 박진영도 못했어. SM, JYP, YG에서도 못한 거를 박경희 어떻게 밝혀낼 거야? 못해요. 전 못한다고 봐요. 어쨌건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 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똥물 튀기는 똥 튀기는 싸움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박경희 나락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바이브, 윤민수가 사재기 의혹을 또 언급을 합니다. 바이브는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이브를 믿어주는 또 팬들도 있고요. 팬덤 싸움으로 또 번지고 이게 아주 지저분해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재기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 유튜브 때서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가수 실명을 밝히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프리카니까 얘기 말 못하는데 새벽 4시에 갑자기 전국에 있는 40, 50대 중장년충들이 갑자기 특정 발라드 곡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으면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거. 이거 세력이 아니라고요? 증거는 없죠. 근데 의심은 가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좀 아까 그 본질 훼손하는 그 멍청한 새끼들처럼 이 본질을 훼손하는 새끼들이 걔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 되게 이미지 좋던데? 이쁘잖아. 이쁘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히려 데려 욕을 처먹더라고요. 야, 이러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의심받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니?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쁘잖아. 노래 잘하는데 왜 그래? 곡 좋던데. 제가 데려 욕을 처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씨 진짜 개돼지 새끼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참 그래서 중요하다. 같은 동일선상의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연예인은 떵떵거리고 잘 나가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음주운전을 수차례에도 TV 나오는 연예인이 있으며 음주운전 한 번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이 있어요. 그게 백이나 어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도 확실하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동일선상으로 놓고 정말 법이라는 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는 뭐 떳떳한 사회, 비리 없는 사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부터가 기울었는데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겠어요. 대중들부터가 일단은 이쁘잖아, 귀엽잖아. 노래 잘하는데 왜 그래. 곡은 좋던데. 너 걔한테 열등감 있냐? 이러면서 나 본질 훼손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 나서 그냥 야, 너도 쫄리면 너도 주작해. 돈 많잖아. 너도 한 1억 태워. 이러더라고 채팅창에서 나한테. 그런 수준 보고 그냥 아, 씨발. 얘기 더 해봤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꼬랑지 내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분별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어려서 그런 건 나도 알겠는데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그 초중반 언저리쯤 되시는 분들 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인터넷에 뭔 글 같은 거 하나 보면 이제 그게 내 신념이 돼버리고 약간 좀 시류에 편승하는 비응신 돌대가리 새끼들 있을 거예요. 깃털대가리들. 제발 분별력 갖고 중심 가지고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꾸꾸까까 아, 구하라 얘기해달라고. 나는 어... 감정의 이 좀 동요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 사실 구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JYP 공체 1기 오디전때 그때 같이 이렇게 걔는 이제 댄스 쪽으로 나는 이제 보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멤버들이 장우영, 윤두준, 나, 구하라 그리고 백예린 이렇게 했었고 백예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랑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따로 놀았었고 우영이 같은 경우도 따로 놀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멤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디션 최종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서로 조금 친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같이 이렇게 의상 준비한다고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전 솔직히 뭐 구하라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그랬던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나마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옛날에 올렸던 스물한 살 때 올렸던 그 소리쳐봐 영상 그거 보면서 오빠 그거 해봐요. 뭐? 싸비다비뚜비뚜두두두 이거 해봐요. 그래가지고 어어 뭐 뭐 소리쳐봐? 누가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뭐 카라 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유 잘 풀리는구나 해가지고 잘 사는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며칠 전에 그런 그 기억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내가 접하고 나니까 조금 충격이 있었죠. 아무래도 난 설리 때도 그러고 구하라 때도 그러고 내가 느끼는 건 그거야. 견딤의 끝은 뭐다? 죽음뿐이다. 좀 당연히 이게 악플이 안 없어져요. 사실 솔직히 뭐 악플은 절대로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실명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겠지만은 견딤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상황이랑 대입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 카페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코트 형한테 나 욕도 많이 하고 좀 심한 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좀 덜 해야겠다 우리 카페에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어. 그랬는데 아 그래도 구하라랑 코트랑 비교하는 건 좀 점점점 코트 형은 욕먹을 짐 많이 하잖아. 욕먹어도 되잖아. 라고 이제 썼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코트 형이 욕먹을 짓한다 그래도 악플을 다는 게 정당화된 건 아니잖아. 말하더라도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래도 코트는 민심이 안 좋잖아. 잘못을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 몰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걸 이제 내가 봤다.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욕먹어야 되고 당연히 의도 맞아야 되고 당연히 그걸 견뎌야 되는 입장. 왜 당연한 게 될까? 왜 당연해야 되나? 이런 상식을 얘기해도 어찌됐건 안 통해요. 임방은. 그래서 악플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악플러들의 심리. 제2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어떤 참사가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뭐 언제나 있는 일이죠. 우리 세월호 때도 그랬고 뭐 이런 조롱하는 게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사이버상에서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내갖고 그 안에서 그 캐릭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죄책감이 없다. 한 영화감독이 자기 작품 속에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가 작중해서 사람을 10명 죽었다고 칩시다. 그 범죄자의 행위는 무시무시한 반인륜적인 지심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대다수는 이 자가 매도하고 이 자를 매도하고 힐난합니다. 하지만 감독 본인이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까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악플단 애들의 심리는 이것과 같다. 나 말고 나의 다른 인격이 한 것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아래서도 설리 편 때 나왔지만 이런 댓글 쓴 거 기억나냐고 그러니깐 어휴 언제예요 이게? 뭐 때문에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 편을 진짜 직접 봤거든요. 어 근데 진짜 진짜 존나 뻔뻔하더라. 진짜로.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또 이해도가 악플을 단 그 심정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가듯이 얘네들은 댓글 그렇게 쓰고 노는 거야. 생각 없이 내뱉는 게 이제 나의 일상 수준인 거야.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거 내 쌍에서 말 내뱉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악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우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무조건 아니에요. 제가 어 제가 해킹 당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형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콕합글인데 형 의견이 궁금해. 음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조지는 거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감정적으로는 존나 동요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너네들한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돼지 새끼니 십돼지 새끼니 쌉돼지 새끼니 퇴물 새끼니 비응신 새끼니 도라이 새끼니 탈모돼지 새끼니 마늘코 새끼니 못생긴 새끼니 백태 새끼니 뭐니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만 쌍욕 먹는 이런 직업이지만은 감정적으로는 동요가 돼. 사실은. 근데 내가 아까 방송 초반에 나 노가리 깔 때 뭐라 그랬어. 9년 동안 난 악플로 나를 신고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내가. 한 명도 신고한 적이 없다고. 그저 나를 방송을 못하게 만들었던 디도스를 신고해갖고 잡아냈을 뿐이지 나는 고소한 역사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야. 진짜로. 진짜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게 입장이야. 내 입장이야. 근데 인터넷 실명제는 안 돼. 왜냐. 이 표현의 자유를 부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합의금을 이렇게 그때 최종 판결이 얘를 내가 합의를 안 해주거나 그거였는데 어쨌건 뭐 중재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나 500을 내가 얘기를 했어. 내가 방송을 하루 못하면 내가 그때 수익이 꽤나 쏠쏠했거든. 내가 방송을 하루 못하면 내가 읽는 그게 엄청 장난 아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어머니 아버지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인터넷 방송을 방송을 못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업장을 갑자기 샷다를 내려버리는 손님들을 다 내쫓고 샷다를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어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안될까요? 200 얘기를 하시고 100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어머니 어 합의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저기요 저기요 300에 합의 봅시다. 하... 주시죠. 해가지고 어 300 쓱 받고 그러고 나서 야 너 어떻게 팬인데 너 내 팬이라며 너 근데 왜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런 일로 마주치지 말자 우리 아마 내 방송 안 볼 거야 그 이후로 뭐 니가 인터넷으로 여기 뭐 토크홈 같은 데서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툴키디라 그래요 그런 애들을 툴키디 지가 무슨 해커가 된 것 마냥 막 이렇게 어 집에서 막 두들기고 막 무슨 도스창에서 막 영어 뒤지게 두들겨가지고 어 IP 주소 알아냈고 꽤 좋았어 시발 너 공격할 거야 이게 해컨인데 이건 해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디도스 디도스는 존나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도 내 방송 보고 있는데 특정 링크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IP 주소를 싹 다 딴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대역폭을 가지고 패킷을 보내는 거야 한 명 IP 주소 알면은 그럼 내가 최군한테 최군 IP 주소를 알아 최군이랑 합방하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컴퓨터에다 윈도우 창 누르고 CMD 누른 다음에 IP 컴퓨터 딱 치면 바로 IP 주소 뜨거든요 게이트웨이 주소랑 이런 거 싹 받아 놓고 여러분들 좀비화 시킨 다음에 오케이 최군 IP로 공격 그럼 걔는 다운되는 거야 이거야 근데 그 작업하는 게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잘 모르고 지식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가오를 잡는 거지 이제 IP가 따이는 그런 구조의 플랫폼들이 몇 개 있어요 토큰이 있고 라이브 팡팡이 있고 상대방의 패켓을 볼 수 있는 그래서 IP를 딸 수 있는 너무나도 쉬워요 나도 할 줄 알아요 내 안에 병신 짓이니까 불법이에요 지금은 큰일 나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IP를 딸 수 있어요 옛날에 서든어택도 어택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IP를 딱 따가지고 보내버려 걔한테 그렇게 해놓고 가오를 존나 잡는 거야 내 쌍에서 아이씨 이발 나 어나니머스인데 이 개새끼들 뭐 한번 씨발 뭐 한번 한번 컴퓨터도 알려줘 하드 한번 녹아볼래? 이런 개새끼 이러면은 쫄아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발 날리지 말아주세요 형님 형님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온갖 뇌쌍에서 가오를 잡아서 어깨가 높아지면 그때 그 옆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쫄다구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어떤 피라미드 같은 그 어떤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 어택을 할 줄 아는 애들 사이에서인데 내 입장에서는 다 병신이야 너도 병신 너도 병신 다 병신 온 싹 싹 다 병신 악플도 아는 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는 거지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디도스 때문에 한번 고소를 했었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가 여기까지 하니? 우리가 어 참 말 길게 하네요 미안합니다 악플로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뭐 무튼 뭐 악플은 이제 전 뭐 이런 직업을 둔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죠 악플로 잡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코코 깎아 이승호가 소속팀 감독이 경질됐거든요 거기에다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지금 많이 또 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승호 인성 눈물나네 진짜 왜 저럴까 꼭 저렇게 티를 내야 하나 스스로 무덤 파는 꼴 보면은 형전드 돈으로 형전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면 이승호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서 한번 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못해드리고 이승호의 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쌍으로 코미디 듀오다 진짜 감독 경질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고 노답이라고 느꼈다 흔한 유망주 한 명이었는데 뭐 이리 언론에서 띄워줬는지 모르겠다 한국 와서 뭉쳐야 찬다 주전을 먹자 이승호는 그냥 싹수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동보소 저 팀 선수들도 대부분 눌렀고 수고했다라는 뜻으로 누르는 거지 사람들 참 피곤하게 산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경질 소식 기사에다가 좋아요 누르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돌려가기적인 성향이 좀 있는 거고 내 기준이야 정말 감독이 수고했다라는 뜻에서 이승호가 뭔가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하다면 감독의 SNS나 뭐 또 다르게라도 표현을 했겠지 좋아요 누른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이승호만이 알겠지 남이 봤을 때는 매기는 거라고 볼 확률이 있지 억울하겠지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 근데 정황상 그렇다는 거야 뭐냐 이승호를 자꾸 안 내보내주잖아 경기에 활약도 못하게 어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 쌓였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훈련 도중에 이렇게 핸드폰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무튼 이승호 선수 뭐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대한민국 선수니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해도 될까 S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브스 뉴스 볼게요 싸늘하다 가슴에 카톡이 날아 꽂힌다 너에 앉아있니 테이블 치웠니 뭐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범인은 CCTV 알바 중에 사장님한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모자 착용해주세요 안 그래도 긴 머리가 단정해 보이지 않는데 모자라도 착용해야 단정해 보인답니다 다른 테이블도 테이크아웃 짠 들고 계시는 손님 계시네요 알내 말씀 드리세요 실시간으로 알바생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업무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매장은 나 혼자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걸까 CCTV를 통해 감시 중인 사장님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화책 가게에 알바생을 알바생을 했던 A씨의 사연인데요 핸드폰 사용 근무 중에 자제하고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지마 근무 중에 이거 보고 뭐라고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다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업장에서 10곳 중에 8곳이 직원 관리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CCTV로 업무 지적을 받은 적 있는 알바생들이 45.9% 출처는 2017년 아르바이트생 297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알바창국에서 설문조사한 것이고요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의 응답자도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런데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게 불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를 운영해야 되는데 알바생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설의 안전을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고요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CCTV 목적 외에 근무 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부분의 알바생에 해당은 아니지만 감시의 목적 CCTV 설치하는 상장님의 신고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CCTV 영상 감시를 통해서 근무 태만을 지적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퇴사를 강요했다 라고 한다면 녹음이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장님을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알더라도 신고는 못했을 것 같다 알바를 계속 할 생각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면 또 사장님이랑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불법이라고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도 못할 것 같다 여전히 알바들은 의뢰 입장 인권 침해라고 느껴지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 쫄아서 신고를 못한다라는 건데 CCTV를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노동청에서 약간의 특별팀이라든가 주기적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사례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적용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인데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난다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감시한다 무섭고 기분 나쁜 일이다 알바생도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글에다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 족같이 하는 것 때문에 편의점이나 노래방 PC방 같은 데서는 감시해야 된다고 본다 라는 거죠 사실 뭐 일 잘하는 알바생 두면 사장님이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뭐 이제 손님들한테 대하는 서비스업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바생이 알바생을 딱 고용하고 났는데 손님이 줄었어 그러면 사장 업주 입장에서는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어떤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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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바생이 손님들한테 말 족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사장님 뵙고 오라고 니네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불러와 라고 했을 때 어떤 임기응변을 통해서 사장을 숨긴 거지 그렇게 해갖고 가게 말아먹은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 입장이랑 알바생들 입장이랑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실정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1시간 시급이 꽤나 오른 상태예요 꽤나 오른 상태인데 이런 시급을 받으면서 내가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랄프한테 어떡하냐고요 저는 랄프한테는 나는 랄프한테 진짜 있는 얘기만 하죠 랄프는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참 인간적이죠 예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안 고쳐져요 랄프는 그러려니 하고 하려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꼭지가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요 공장 갈래? 고향 갈래? 형 안 그래도 벌이 힘든데 너 그냥 갈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화날 때만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지쳐버릴 때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랄프가 하고 있는 지금 업무가 뭐냐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 플러스 편집자가 편집해 온 편집에서 이제 검사와 맞는 검수 작업을 랄프가 해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고 자막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봐요 내가 이제 랄프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거 봤냐? 어때? 오타 있었어? 없었어요 재밌어? 재밌어요 쓱 봐 그래가지고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피왔네 어디 한 번 볼까? 그래가지고 딱 영상을 봐요 그러면은 딱 거짓말처럼 2011년 19월 16일로 이렇게 오타가 쫘악 나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진짜 제일 고쳐야 되는 거는 같이 밥을 매일 먹잖아 그러면은 나 이제 얘기를 해 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시켜 먹으면 돼 큰 냄비가 있어 큰 남비 거기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떠먹기도 힘들겠지 그럼 밥을 하나씩 입고 남비가 이렇게 깊고 큰 게 있어 그러면은 국을 덜을 국자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국자만 챙겨오고 그릇을 안 챙겨와 그러면은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걸 네가 애초에 국자랑 좀 갖고 와라 밥을 막 거기서 막 말아갖고 먹으려 그래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야 따로 먹자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국자랑 그릇 갖고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논점을 벗어나 아니 그럼 씨바 니가 해 이 돼지 새끼야 어? 아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같이 뭐 먹는데 처먹는데 그러면은 어? 니가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난 진짜 속상하지 여러분들한테 나는 내가 밥 차려 먹을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본질을 왜 자꾸 훼손해 왜 자꾸 본질을 흐려 나 나쁜 사람 만들라고 이제는 노예가 따로 없대 헬 ** 휘흐 허휘 헬 허 쓰읍 여러분들은 몰라 흐 음 그만합시다 아우쉐봐 나 어나위모습네 이 개새끼들 뭐 한 번 fall 한번 건강거 알려줘 하도 한번 녹아볼래? 이런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죽어 이러면은ior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발 날리지 말아주세요.